아홀 효자!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3D님과 고이즈님의 예쁘나펑 영상 준비했어요 오늘은 첫번째 3D 엠퍼스타 하나로 가봅시다 꿀잼 유차 절거라 합니다 뽀뽀 잠깐만 어? 빨간색이 2명인데? 한 명은 저기네요 베이비 임포스터 오늘은 베이비 임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빨강은 아빠구요 아 안녕 아들아 아빠 저 임포 처음이거든요 알고 계신 것 좀 다 알려주세요 그럼 아빠만 믿으려 아들아 아빠 따라와 잠깐만 엄마예요? 그리고 형이네요 갈색과 그리고 빨강이 자 일단은 임포아빠와 임포 베이비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겠군요 아 빨리 와라 아들아 어떻게 될까요? 아 하얀씨 안녕하세요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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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해 이건 니꺼야 오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흠흠 흠 흠 흠 흠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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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샷! 너 신고할꺼야 안돼! 완벽했어 아들 처음인건 맞아 우리 아들? 자자자자 자자자자 니가 직접 사보타지도 한번 해보고 아무도 없고 오케이 사보타지 발동 그 다음에 자 벤토로 빠져갑시다 빠져나갑니다 아 뭐야 아 뭐야 아우 무거워 아아 자 일단은 베이비 임포스터의 활동 순조롭습니다 현재까지 자 어키덕이 올라갈께요 5 2 3 잡고 올라갔어요 아이 잘했어 아들 헐 어 왠지 지금 루트가 꼬인거 같은데요? 아 안녕 꼬밍이들 야 저기 하영이 봤냐? 아까부터 안보이더라고 어? 어? I have no idea I've been teaching my son lesson 어? 야 잠깐만 아빠 죽일까요? 아이 뭔소리야 와들아 아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얘가 요새 인포놀이에 푹 빠져있어가지고요 예 에센스 with my daddy 헐 헐 헐 헐 헐 아 설마 베이비가 임포란 생각을 못하네요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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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다시한번 사부타지한번 해보렴 너의 시간이되 어? 이거 원자로 발동시킨거군요 오오? 아 일단 하얀실제가 발견됐어요 나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하얀이가 죽었다구요 하얀아 내가 너 누가이렇게만들었는지 진짜 꼭 반드시찾어줄게 어 자, 집중해주세요. 여러분들. 분명히 이건 사고사가 아니에요. 인포가 있습니다. 잠깐만. 니들 인포스터! 내가 반드시 꼭 찾아서 없애준다. 객 가르치게 해주마. 일단 움직이자고.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? 아들아, 빨리 오려. 하이. 삐잉. 자아.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가 약간 바람잡이하는 것 같고 베이비 인포스터레의 시대입니다. 니들 그럴줄 알아서 수상하다 했더니 니들 인포였구만. 이 배신자들. 펑. 피한다. 피한다. 잡아. 안 돼. 다리 걸렸. 자, 벤츠 타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불로 잡아야돼. 가자! 형, 잘 갔다와. 자. 우리 아빠. 할 수 있어요. 문 엽니다. 어, 뭐야. 안 돼. 빨리. 오케이, 멈춰. 안 돼. 빨리. 아, 큰일났다. 빨강이랑 갈색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. 잠깐만.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갈색이. 응? 어? 응? 응? 아니, 이거 저 파랑이가 인포인데 저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. 저 연기 보세요. 아, 맞다니까? 블루가 와이트의 죽음으로 감사드립니다. 맞다. 어? 저도. 나도 근데 계속 봤는데 형, 파랑이가 맞는 말 같아. 나 파랑이 믿어. 여러분, 이렇게 해야지. 우리 아이들. 감사합니다. 잠깐만. 우리 자식들 있다고요.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우리 자식들. 우리 자식들. 우리 자식들. 우리 자식들. 우리 어떻게 하냐. 엄마, 아빠가 좀 위험한 것 같은데. 나도 몰라. 일단은 보셨고. 에에에에에. 저는 제 와이프를 잃었다고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잠깐만. 근데 생각해보니까 파랑이가 하양이 잃은 것 때문에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한데. 맞지? 나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.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. 잠깐. 자, 진정하세요. 여러분. 우리. 진짜. 그냥 가족들이고. 인포 아닙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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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는. 파랑이가 진짜. 만난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애. 어? 나 아니야. 아니라고. 제발 그러지마. 안돼. 엄마, 아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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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어? 아니야. 형. 네가 진짜 이제 움직여야 될 때야. 아, 가자. 에이. 힛. 쑥, 사악. 음? 어? 하으눔уст. 씻SACK? 어? 아 잘했다 이 인포들 하하하하 니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는 다행히 엄마 아빠 지키는 성공했습니다 아니 뭐 크로워들이 왜 이래 악당 같냐 이거 자 다음은 고이즈님의 푸나펑 영상 갑니다 지난번 민트 인포가 아주 훌륭하게 랩백터를 소화했는데 그 뒤에 저 탱크맨 뭐야 와 탱크맨이 민트 인포 썰어버렸어 어떡해 하양아 일단 올라와봐 자 얘 좀 보호시켜놓고 회복될때 동안 자 일단 막아놓고 자 어몽어스 하하하하 무기 소환술인데 박자 뭐야 오 헥스 헥스맨 뭔네 오 리듬 좋고 야 크로워들도 레페트 고수네 거기에 루브맨 빠라바빠라라 빠라라라바라바 빠라라라바라 빠라라바라라 빠라라바라바라바 카드 준율이 너무 좋고 셀레버 까지 미쳤다 야 오늘 뭐 총출동인가요 정비로 레페터를 이어간다 우와 위티맨 야 탱크맨은 언제 이렇게 변신술까지 갖고 있었어요 어머 누나 교회 누나까지 오늘 뭐 총출덕이구나 진짜 어 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에이 에이 에oure Treasure Burgundy 잘가고 니게 칼 비컬 동동동동동동동동